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공모주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매주 매주 토요일마다 돌아오는 이 시간을 아마 기다리시는 기리분들 정말 많으실 듯 합니다. 자 이번주에도 저 기리 큰 수익을 거뒀고 아마도 기리분들도 똑같겠죠. 더 중요한거는 다음주에도 좋은 녀석들이 몰려온다는거.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단 12월 중순까지는 공모주가 불타오를걸 쉽게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이 영상은 이렇게 4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번주에 상장한 녀석, 그 다음에 청약한 녀석, 그리고 다음주에 상장할 녀석과 청약할 녀석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리분들이 만약에 공모주에 관심이 있는데 솔직히 하루하루 찾아보기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토요일날 한 2배속으로 보면 한 6분에서 7분 이 정도 시간만 할애하면은 그냥 영상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 어플 들어가가지고 청약하고 매도하고 그것만 하면은 일주일에 몇만원의 수익이 그냥 생긴다는거 당연히 개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주에 상장한 기업, 처우 기릿은 얼마에 어떻게 팔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S텍, 에이텀, NH스펙 30호. 일단 AS텍 너무나 아쉬웠죠. 매우 좋은 수익을 줬는데 처우 기릿은 운이 나빠서 0주였습니다. 아 이거 진짜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았나 봤더니 공모가가 2만 8천원인데 시초가가 무려 8만 5천원. 한 주에 6만원이란 수익이 그냥 뚝 떨어진 걸 볼 수 있고 고가는 9만 6천 5백원, 종가도 7만 100원으로 그냥 까먹고 있다가 종가에 매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4만원 정도의 수익을 그냥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진짜 대박이었죠. 그리고 보호의 수는 1개월짜리가 10%가 있다는 거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에이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녀석은 저 기릿 한 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결과 나왔죠. 공모가 1만 8천원, 시초가 5만 6천 9백원, 고가가 5만 9천 5백원, 종가는 3만 4백원으로 이 또한 그냥 종가에 매도했더라도 만원이 넘는 수익 그 다음에 시초가에 매도했더라도 3만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기릿은 처음에는 조금 올라가나 싶어서 들고 있었는데 떨어지길래 조금 늦게 팔아서 3만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자 청약하신 기념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보호 예수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스펙입니다. 요 녀석도 정말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저 기릿 청약했고 그 다음에 무려 5만 7천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일단 이렇게 스펙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다 보니까 다음 주에 오는 스펙 두 개가 더 있거든요. 그 친구들 또 좋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고 한동안은 또 스펙의 시대가 오는 건가라는 기대감 가져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스펙에 청약하신 기념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 최근 들어 공모주 매우 좋았었죠. 그런데 딱 보니까 지난주랑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난주는 분명 한 며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하루 이틀 삼일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첫날에 사면은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에 먹네 요런 심리가 반영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초가가 무려 8만 5천원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AS택을 보면은 결국은 첫날에 고점 찍고 바로 쭉 떨어지는 모습.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후두둑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은 이제 사람들은 또 알겠죠. 아 공모주 시즌이 슬슬 끝나가는구나. 이제는 앞으로 시초가가 슬금슬금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겠구나라는 예상해 볼 수 있고 게다가 A텀 또 마찬가지입니다. 시초가가 거의 고가였어요. 바로 쭉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 이제부터는 공모주가 조금 재미가 없어질 걸 우리가 또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차피 이제 12월 중순을 향해 가지 않겠습니까? 12월에는 공모주가 3개인가 4개인가 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아쉬워할 필요 없고 어차피 내년 1월 2월 되면은 또 몰려올 거니까 그때 다시 또 좋아지는 분위기를 기대해 받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청약한 기업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NS와 LS 머티리얼지 일단 KNS 매우 좋은 데이터가 나왔죠. 기관 수의 측이 960대 1, 의무 확약은 10%에서 26%로 증가 유통 비율은 15%라서 이제 유통 금액이 160억밖에 안 됩니다. 상장 당일날 나 많이 올라갈래요 라고 이미 외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저기릿은 청약을 했고 한 줄을 받았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LS 머티리얼지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까지 청약이니까 절대 잊지 마시고 청약 꼭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쟁률을 보면은 일단 지금까지는 KB랑 키움을 봤을 때 키움이 조금 더 유리한 걸 볼 수 있고 게다가 수수료도 물어다 보니까 혹시나 내가 둘 다 들고 있다면은 키움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셔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 중에서는 NH는 워낙 사람들이 많은 계좌다 보니까 벌써 균등 배정이 2.5개로 박살이 났고 그러니까 절대 NH는 투자만 안 되고 이베스트랑 하이는 상대적으로 계좌가 적다 보니까 여기는 균등 배정이 38개, 여기는 41개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월요일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눈치 보면서 그때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는 금방금방 바뀔 수밖에 없고 혹시나 키러분들이 3시, 3시 반 이때 시간이 되신다면은 그때 이제 하이투자랑 이베스트 이런 것들 확인한 다음에 아 여기가 좋겠다 하고 청약하시면 되고 만약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은 키움이나 KB, 사실상 뭐 정배 아니겠습니까?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청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주에 상장하는 기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익이 엄청나게 기대가 되죠. Y바이오로직스, KNS 그리고 교보 스펙 15호와 삼성 스펙 9호가 옵니다. 참고로 저기릿은 이번 주에 9만원 정도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아마도 저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두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과연 이번 주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줄지 무려 4개나 있다 보니까 더 큰 수익도 가능하겠죠. 일단 Y바이오로직스 이 친구 살짝 기대가 되죠. 기관 수의 측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바이오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게다가 국무주가 너무나 뜨겁다 보니까 저기릿은 청약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셨나 봅니다. 1.4조원이나 몰렸으며 그래서 유통금액은 350억, 판매 청구권까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뭐 당연히 좋은 결과가 따라올 듯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최근 들어 뭐 2배 오르는 거는 거의 예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보수적으로 2배만 잡아도 저기릿이 2개 받았으니까 2만원 이상의 수익은 거둘 수 있을 듯합니다. 다음으로 KN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데이터가 워낙 좋다 보니까 당연히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유통금액도 낮아서 한 주당 2만 3천원니까 2배라고 치면은 이것 또한 2배 2만원이 넘는 수익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네요. 좋은 가격 예배도 하시길 바라고 다음으로 스펙 2개가 있습니다. 삼성 스펙과 교보 스펙이 있죠. 각각 월요일 화요일 날 상장을 하는데 NH 스펙마저 이렇게 좋은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삼성 스펙 예전부터 스펙급 등의 주인공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교보 스펙이 데이터가 꽤나 좋은 흐름이 나타나서 이 두개도 개인적으로 얼마나 뜨거울지 좀 궁금한 상황이긴 합니다. 어떤 식의 흐름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도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자 지금부터는 조금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저기리시 말했다시피 하루 이틀 보고 이제 좀 낮다 싶으면은 그때 매도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분위기가 슬슬 바뀌고 있어요. 시초가가 고가가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장 초반에 30분 안에 매도하는 그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스펙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친구는 좀 들고 있다가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첫 번째 날에만 유효하지 두 번째 날까지 끌고 가는 거는 당연히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청약하는 기업 뭘 청약할지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LS 머트리얼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공부했기 때문에 핵심만 보고 쓱 보도록 할게요. 청약일은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고 공모가는 6천원. 요기업 같은 경우는 마지막 중업급 공모주고 차세대 2차 단지로 불리는 울트라 커페시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쭉쭉쭉 성장하는 걸 볼 수 있고 올해는 살짝 꺾였으나 내년부터는 또다시 잘 해주겠죠. 그리고 기관수 해체 결과도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400대 1 참여 기관수는 2025건. 공모 밴드 상단이 5,500원인데 무려 100% 확률로 5,500원 이상을 써낸 걸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의무화가 요즘 같은 시국에 넣기 쉽지 않은데 12%나 나왔다고 하네요. 모든 면에서 과거에 나왔던 에코프로 워트럴즈. 그 친구보다 더 뜨거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까지 가긴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기업을 청약을 안 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청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키움이랑 KB 사실상 이 두 개를 그냥 진행하시면 되고 이베스트나 하이 같은 경우는 살짝 노려볼 수도 있긴 한데 하지만 하이랑 이베스트는 이제 더 이상 만들어도 청약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잊지 마시고 혹시나 청약할 계획이라면 키움, KB 이 둘 중에 하나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래요. 어쨌든 네르스 머트럴즈 청약하시면 되고 월요일까지니까 꼭 잊지 마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블루엠텍 하나 그리고 키움에서 진행 그리고 공모 밴드가 19,000원이 상단인데 공모가 19,0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데이터 잘 나왔다는 소리겠죠. 자 그렇다면 이 기업 블루엠텍은 뭐하는 기업인가? 바로 이 기업은 의약품, 이커머스 그리고 유통업체라고 합니다. 8만 8천 종에 달하는 전문 의약품을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하며 동네병 의원이 약 3.5만 곳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2.7만 곳이 가입한 블루팜 코리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장점은 복잡한 제약업계 유통구조를 단순화하고 투명한 영업체계를 구축한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약업계 쪽에서는 그 배송이 꽤나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블루엠텍은 이러한 복잡한 거를 단순화해서 언제 의약품을 요청을 하든 익일날 바로 배송하는 게 이 기업의 장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게 통했는지 설립 이후 7년간 연평균 86%에 달하는 매출 증가율을 기록하며 증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기업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블루팜 코리아, 쿨팜, 블루랩스의 이러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실적을 보시면 백신, 의약외품, 비급여, 급여 전부 다 의약품인 걸 확인할 수 있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영업이익은 작년에 흑자 전환했지만 순이익은 적자죠. 그런데 올해, 그 다음에 내년에는 확실하게 터널아웃할 것을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서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수의책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수는 1749, 그 다음에 경쟁률은 582로 충분히 준수합니다. 게다가 많은 기업들이 공모가 상단에 딱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공모가를 욕심내지 않고 상단에 정했다고 하네요. 다만 의무화격은 조금 낮습니다. 0.02%, 요즘 같은 시국은 이게 정상이겠죠. 이걸 보니까 LS 머티럴즈가 조금 더 선녀로 보이네요. 자, 그렇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할 건가 말 건가? 당연히 해야겠죠. 요즘 아직까지 공모주가 매우 뜨겁기 때문에 이 친구 당연히 청약하시면 되고 게다가 환매 청구권 3개월짜리도 있습니다. 아, 이거는 뭐 말해 뭐할까요? 당연히 청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 단점은 공모가가 19,000원으로 조금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배정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합쳐서 17만주, 18만주밖에 안 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또한 한계받기가 어려워. 그 부분만 아쉽다고 말할 수 있고 당연히 우리가 이 계좌가 있다면은 청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가 12만주, 그 다음에 키움이 5만주입니다. 우리가 많이 받으려면은 하나를 해야겠지만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기름들 전부 다 계좌 들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한 거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키움의 수수료는 무료라는 거 이 부분 또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남은 데이터를 보자면은 청약일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상장일은 13일 수요일. 최소 청약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19만원, 47만 5천원 필요. 기관 수이치 결과는 582대 1. 참여 기관 수는 1,700건. 그 다음에 의무 가격은 매우 낮고요. 마지막으로 유통몰라인치는 33%. 예상 시총은 2천억으로. 상장 당일날 풀리는 물량은 조금 많지만 환매 청구권까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청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일이 청약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달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달력 보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시장이 좋을 때는 공모주로 먹어서 더 좋고 시장이 나쁠 때도 공모주로 먹어서 버팀목이 되는 게 아마 공모주의 힘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요즘 힘들더라도 공모주가 또 좋으니까 잘 버티시고 결국 이렇게 버티다 보면 다 좋아지겠죠. 그때까지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르셨습니다.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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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